저 옷은 왜 달라요? 같은 사람? 아니야. 또 방문 다 들어갔지? 네. 혹시 다른 것도 안 되는 거 아니야? 별로 안 되는 거 아니야? 어? 니네 트랙그러네? 니네. 니네 형 감사가. 참사 안녕. 경탁이. 건이 들어왔네. 내 목소리 듣기 싫다. 울려서 들리니까. 어디야? 어디야? 밥 먹고 지금 가고 있지. 안녕. 고 싶지. 사랑해. 고마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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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 앤뉴 오늘 샵에서 친구들 봤어요 여전히 멋있더라구요 맥모냐 이번주 일요일날 축구대회 하니까 건희랑 많이들 찾아와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들 식사 잘하시고 횡단보도 건널땐 오른손을 들고 가주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